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이속 0.2 좋다 가자 이속 0.2 지렸고 와 무속 무속 없으니까 와 어디야 잘하면 되게 많았어 밸런스가 좀 안맞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가 성환이랑 와보가게 하고 초보분들을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려구요 부속이 없어가지고 1층 타는거 안되지? 돼 돼 다 돼 2박 2 2층 내? 각박 2 2층 내는구나 각박 2장 각박 2 각박 2 각복 2 각각 1 각각 2 각각 2 야 짝이야 짝! 칼 꽂혀있어? 잡았어 잡았어 올베 어 반 아니 이게 어떻게 반이야 형이 칼방 한번 할래요? 아이씨 빼고봤네 울베돌 울베돌 한 명 반 박스 뭐는데? 반 반 반 이분 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2층 내고 중급은 안된다 아아 어디가 안된다고? 아 다 됐네 죽도 없어 그럼 안됐네 아 아 노트웨이 엄청 흐리네 다 꺼 클라 없어 컷 스펙 짝 짝 짝 큰일 난데? 아군이 안녕하세요 오 아우 미석 0.2돼서 겁나게 느리네 핍박돌 무슨 갑옷샷이야 너무 느리다 병 rip 아군 승리하였습니다 이거 뭐야? 상대분들이랑 뭐 아는 분들이야? 뭐야? 짝이네 형들 진짜 아니에요? 응? 반 아 이 구겨반이야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나 각박 하나 어 우물 하나 오 잡은 듯? 각박 둘 하나 컷 하나 반 각박 반이야 반이야 각박 아 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른 맵은 2층 안되죠? 음 예전 요거다 그런거 없음 우물 2명 반 우물이랑 클라 반 클라 각박 다했다 클라 컷 클라 2정반 클라 1정반 클라 2정반 클라 1정반 클라 1정반 클라 1정반 올베! 올베! 큰올베! 큰올베! 오! 저 팀 잘하시네! 오! 나이스! 큰올베로 뛴다! 큰올베 뛴다! 아! 나 지금 언덕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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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거 뭐니? 다시 큰올베! 큰올베야 지금 코너야! 큰올베 커너! 큰쪽으로 간다! 큰쪽으로 들어간다! 아! 너노! 뺀다! 아! 간다! 있다! 코너 있다! 다시 뺀다! 언덕으로 뛰어간다! 안 올라가 아직! 올라간다! 언덕 올라간다! 올라간다! 물탱! 나이스!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! 와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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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없이 답답이 두껍네! 아까 언나들이리 시키네! 0.0보다 느리니까! 와! 화딱지 나네! 올라갔다! 와! 되게 맛있겠네! 와! 이게 반이야? 와! 아니 반나네! 이게? 큰! 이런데 어딘지 모른다! 왜 웃기지 않나? 아! 큰 텐 안 돼! 뭐라고 안 하는데요? 지빈님? 큰 텐 안 돼? 흠! 아! 아! 몰라! 아! 몰랐네요! 깜짝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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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구나? 나 무척 앞에 딱 지나고 걸린 컷 클러 컷 클러 없어 클러 야 울베 왔는데? 뭐야 울베 클러니 울베 허리나 들어 아깝다 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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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러니 뭐 좋은거야 어디야 위치 좀 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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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클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